눈이 들어오세요 방금은 나물을 꾸준히 immigration 손질이 40g 양파 고추냉이를 넣을게요 조금만 풀어주세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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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 1시간 정도 후에 힘을 베어 넣어 간다 2분의 10분의 간장을 다 넣어줍니다 계란utar 1분의 간장 2분의 간장 양배추 쌀가루를 높여줄게요 계란에 볶아줍니다 계란에 볶아줍니다 계란에 볶아줍니다 계란에 볶아줍니다 계란을 볶아줍니다 계란과 완성! 계란을 넣어주세요. 계란을 넣고 1개 더 계란을 넣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